중공도 또 사고 싶은데 뭐 쓸만한거 없나? 음 이거 괜찮네 이걸로 안 사야겠다 앗싸 큰게 간다 아 넌 먼저 귀찮다 네 아 뭐고 또 예전에 여기서 한번 봤었는데 어디있지? 여기있다 이전에 비싼 사례대로 본거 같은데 어디있지? 어 여기있다 앞으로는 정식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오피스를 작업해야지 어디있지? 813.6점 음... 813.6000원 와... 이런 띠어내 유튜브로 보내줘야지 어? 어디야? 응? 뭐야? 저거 자꾸? 난 어디고 간 거 아니야? 지금 이걸 다... 이거 도서관 안에서 센스했네 도서관에서 1K 스캐너 스캔한 책을 복제하여 배포하거나 온라인 상의 업로드하는 행위는 복제권, 배포권, 공중송신권 등의 침해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응? 음... 다시 옮겨준 거야? 음... 응?